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나기련,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에서 연예인 역할, 강진혁을 맡은 성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내 팬한테 함부로 대하면 용서치 않겠어.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, 미국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을 찍은 연예인 역할이고요. 그 안에서 좀 인간성은 버려둔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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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겠다고요? 제게요? 아, 넌 또 왜 꼬장... 좀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독하게 살려고 더 뭔가 많은 걸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친구. 너, 내가 너 그렇게 반드시 만들 거야. 내가 너 잡아 쳐넣는다. 나 강준혁이야! 누가 봐도 정상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. 사람들이야! 정상적이지 않는 느낌?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, 캐릭터로서. 그래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. 나쁜 놈에겐 싸대기를, 착한 이에겐 박수를. 일단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게임을 하고 싶을 때, 뭘 하고 싶을 때 뭐 다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뭐 강금 생활이라기보다는 약간 여가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사람 살려! 사람들! 어때? 한류 스타 강준혁을 구한 영웅이 되어보지 않겠나? 모든 아시아 여성들의 평생 은인이 되어보는 거... 야, 이씨! 야, 이 말아! 야, 이 새끼야! 코믹, 강금 로맨스,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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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여러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